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우리 밀덕 들으면서 아주 통쾌한, 시원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밀덕은 방위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 좀 짧게 얘기해 볼게요. 루마니아에서 최근에 K9 썬더 도입이 거의 확정이죠. 이 정도로 보면 확정이 된 거고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작년쯤에부터 확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이번에 좀 새로운 것들, 그와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할 겸 한번 이번 시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작가님, 루마니아 K9 썬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루마니아 K9을 도입했던 건 우리 밀덕의 도움이 좀 컸다고 보는 게 그때 기억하시죠? DX였나요? 갔을 때 저희가 막 부스 보고 있는데 막 외국 무관디를 와서 우리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군복이랑 이게 좀 특이해서 물어봤더니 유튜브 댓글에 루마니아 쪽 분들 같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안 비켜줬으면 도입이 좀 지체되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금액이 꽤 커요. 1조 3천억 원 정도. K9 54대 그리고 K10이 36대. 그러니까 도입 대수도 적은 건 아니고 아마 발트 3국 다 합친 숫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탄약까지 하면 1조 4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얘기고 또 루마니아가 또 유럽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K10이 36대 샀어요. 보통은 한 3 플러스 1 정도 하잖아요. 아니면 2 플러스 1을 해도 지금은 숫자가 많으니까 제 생각엔 더 살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더 안 산대요? 네. 처음에 소설로 시작하셨는데 그다음에 팩트로 가셨어요. 아주 재미나 하셨고요. 36대는 루마니아의 편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신데 원래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기에는 사실 루마니아 군의 편재를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증액하기 전까지는 어렵고 루마니아 자체가 그런 규모의 군을 키우기에는 좀 많이 경제가 어렵죠. 그렇죠. 현역병이 지금 확인해보니까 5만이 안 되는 걸로. 5만도 안 되고 편재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방위사업체에서는 그 부분들을 다 알겠죠. 청취자분들이 가끔 생각하시는 게 어느 국가에 몇 대가 예상될까 이런 걸 보시려면 그 국가의 군 규모를 보시면 돼요. 서치해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루마니아 지상군은 한 개 사단밖에 없어요. 다 줄여졌고 한 개 사단밖에 없고 사실 사단 편재 개념보다는 여단화로 다 바꿨는데 한 개, 2사단이죠. 2사단 예하에 4개의 여단밖에 없고 한 개 기보여단이 별도로 떨어진 독립기보여단이 있어요. 그래서 포병 연대가 하나 있고 포병 여단이 하나 있어요. 포병 여단은 예하에 있는 거고 포병 연대는 따로 떨어져서 예비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포병 여단에 3개 포병 대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K9 썬더 54대가 된 거고 그 54대에 원래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K10을 3대당 한 대 꼴로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2대당 한 대 꼴이 맞고 대한민국 지상군도 그렇게 또 편재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마니아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36대 이상은 사실은 무리다라고 보아지는데 태 기자님 이러면 루마니아가 사실 K9 썬더에 지금 많은 언론이 집중돼 있는데 이상한 또 보도가 들리잖아요. K9 썬더 외에도 보병 전투차 우리로 말하면 레드백을 응용한 내지는 K21의 버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출력 버전을 제안했고 그리고 천무도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의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요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루우 전쟁을 목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병력을 한 번에 확 늘리는 방법은 현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갑자기 아이들을 승숙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다고 해도 19살 넘어야지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없는 나라들은 병력을 한 번에 늘리긴 힘들면 할 수 있는 게 화력을 늘리는 거죠. 화력을 늘리고 기동력을 늘리려면 기가파시켜야 되고 현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장갑 전투차량 이런 것들이 구색을 갖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루마니아도 레드백을 약간 개선한 그런 형을 구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그들이 언제 사업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완벽한 그림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대를 산 거는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K10. 왜냐하면 자주폰 전개돼 있고 위치를 많이 바꿀 수 없다고 해도 두 대당 한 대도 좋지만 두 대당 한 대를 배치시켜 놓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들이 모자란 데 즉각적으로 가서 채울 수 있다. 혹은 무기 체계라는 게 언제나 완결하게 모든 수가 작전에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3분의 1 이상 쉬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 보수가 잘 되면 그거 이상 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숫자보다 많이 나온 거는 좋은 거고 루마니아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주 소수의 신궁이 도입되어 있다. 혹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루머도 있고요. 또 사전에 달하는 단거리 그리고 초단거리 방공망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LIG에서 지금 그쪽에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듣는 얘기도 굉장히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얘기고 특히 이제 루머도 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주식시장에서 방산업체들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특히 경제신문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딱 밀떡에서 얘기 나온 거 그거 믿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의 가능성 유무는 사실은 회 기자님도 알 수 없는 거고 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 K2 전차도 사실 유력했어요. 굉장히. 루마니아에. 그런데 또 이번에 에이브람스 얘기 나오니까 아, 이게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또 그냥 성급한 추정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떤 것을 보느냐가 좀 다른 이면을 보일 때는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특히 전차나 보병 전투차는 정말 시급합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에이브람스는 지금 현재 최신형을 교체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54대를 일단 54대면 커다란 한 개 전차대 수준인데 이 부분만이라도 최신형으로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잘 얘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에이브람스를 일단 도입하는 건데 거기에는 당연히 미국의 압박과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2 흑표 전차가 수출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는 성급한 얘기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편제상 200대 이상의 전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150대 이상의 흑표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열려 있는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정하건대는 보병 전투차나 천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 되는 그 이면에는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나머지 150대도 에이브람스로 채운다면 이건 물 건너가는 것 같고 에이브람스로 채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에이브람스 한 개 전차대대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루마니아에 보냈던 어떤 지원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루마니아의 어떤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제가 추정컨대는 2023년 작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 이 부분도.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6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을 볼 수는 있는데 믿진 말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판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요새 어떤 이야기가 떠두냐 하면 혹시 세일즈 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일즈 신. 어떤 신인가요? 국방부 장관 성희 신시잖아요. 신원식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가면 팔아요. 가면 판다. 이게 좀 와전된 얘기인데 사실 장관이 갈 정도면 다 끝난 거예요. 이분 서명하러 가는 건데 그래도 빠개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갔다 온 뒤에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요새 그쪽에서 세일즈 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좀 과장된 얘기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물밑작업이 되고 그리고 방산물자 특히 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국가 간의 거래예요. 그렇죠. 업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쳐줄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방위산업에 대해서 또 수출에 대해서 K-방산에 대해서 밀덕이 얘기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나름대로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기사가 있을 때 저희가 참고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소재라면 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K-9 썬더 관련된 K-방산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는 소재라면을 줄여야 될 수 있는 소재라면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소재라면 우리가 작동에게 일으투를 할 수 있는 소재라면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